구나 삼산동에 위치한 구스토반점입니다 여보세요? 여보세요? 구스토반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만해라 저는 지금 친구의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서 울산에 와있어요 여러분 다 잘 지냈죠? 구스토반점 진짜 맛있어 구스토반점 하지 말라고 뭘? 뭐 할 건데? 뭘 할 건데?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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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하시안 여러분 구스토반점 그 다음에 지금 제 노래가 나오네요 무튼 무튼 좋은 밤 드세요 구스토반점 상상 인테리어 화이팅! 물로 우수 우리 오늘